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거 놀라면 안돼 만약에 좀 있다 놀랄 일이 생겨서 네 어? 이름 뭐야? 제 꼬꼬맨이 이누야 일로와봐 아 너랑 나랑이 같은 편이야 알았어? 여기 같은 편이야 응 너가 잘해야지 내가 긴장했어 응 알았어? 너랑 우리 편이야 파이팅 한번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이야 알았어 아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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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맞춰야겠어? 왜? 나한테 안 넘어져? 안 넘어져 유인이가 안 넘어져 민우야 안 넘어져 안 넘어져 나랑 같은 편이야 알았어? 내가 너랑 아프게 하거나 위험하게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머리 뒤로 확 채지고 안 넘어져 등깍해야 돼 머리 움직이만 해 너랑 같은 편이어야 돼 어? 머리 뒤로 해야돼 응 기대해 기대고 있어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